안쪽으로 다시 한번 이상민 빠르게 돌파 탑에서 이상민! 이상민! 아덴드완호와 함께 이상민의 석점포가! 리드를 가져온 경희대학교 자 주선지의 석점으로 과연 반격할 수 있을 것인지! 대경호, 대경호 석점 올라갑니다! 대경호 꺼치네! 다시 대경호에요. 페인팅 이후에 석점!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으면 리바운드 다 됐고 골밑 득점에 안드완! 더군다나 흐름을 갖다가 지금 조선대가 타고 있거든요. 네, 땄어요! 공격 리바운드 타렸고 득점! 네, 배창민이 하나 해냈습니다!